방금 송진 사왔어요 일본이에요 호그왕은 한 번 더 잡았죠 제 아이템에 돈 찔려버렸어요 결국 아하 템 빨라 치해 아 진짜 고도와의 반지 없이 내가 저거 깨면 진짜 진짜 사람 아닌듯 우리 고단에게는 죽어가 우리 고단에게는 죽어가 아 그래요? 오 꿀팁이네 감사합니다 뱅그르르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지금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 로이스다 진짜 몇개 모았지 이거 한 번 찾아봐야 돼가지고 여기 송진도 많은데 한 번 더 불러 한 번 더 발라 얼마나 있지? 에이 다섯개 밖에 없는데요 생각보다 아 이거 모기 힘들겠다 흫 흫 흫 흫 흫 흫 동질 한 번 더 두 번 받으니까 두 번 세질거야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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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5 4 5 5 4 5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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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천망척이나죠 호그 안되면 또 잡으러 가면 되지 뭐 오 칼에 덤불 발랐어 저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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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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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프다 아프다 아 고다형님 있어야 돼 역시 고다형님 있어야 돼 아 고다형님이 없으니까 힘들어 참 뭘 쓰고야 개시댄 아 고다형님은 있었어도 아 저 칼에다 돈을 발랐던데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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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바꿔야겠다 아닌데 아닌데 그건 아니고 캐시템인가 누적이요? 저는 왜 누적이 400만 이지? 뭐 그런 얘기 있던데 100만 단위 뭐 어쩌죠 조금 예 예 회차 곱하기 100만원 저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누적 소울 더 이상 안 드시려고 하시는 건가? 저거는 나 왜 이러고 있을까? 이번 주 진짜 빡시다 안돼 아 맞어 고단을 끼고 있었지 믿고 있었어 오오오오오오오 200,300만 100만이 가벼운 단위는 아니죠 다들 억걱거리니까 어긴 돈도 아니야 이제 30분이요? 뭘 잡으셨길래 안돼 소고의술사 스트리트님 어서오세요 아 썩은자요? 아 고다형이 살려와야되겠다 고다형이 없이 너무 힘들어 소고의술사 스트리트님 어서오세요 처음에 쫄 잡을 때 일부러 고단을 안 끼다가 보스 잡을 때만 고단을 껴야 되겠습니다 보스 잡을 때만 고단을 껴야 되겠습니다 안녕 보스 잡을 때만 고단을 껴야 되겠습니다 부스 저에게는 보스 잡을 때만으로 좀 정할게요 이제 블로더본 하고 뭘 하지? 할 건 많긴 한데 멘붕 게임을 두 개 연달아 하는 건 아 멘탈을 못 버텔 것 같고 뭔가 힐링 게임을 찾아야 돼 중간중간 나의 마음을 위로해줘 원래 한 20편 나오겠다 결국 다크소울2 100회 돌파하나요? 하하하 유튜브에 100회 돌파하겠네 주소 주골? 그것도 아이템 이름인가 보긴 한데 Z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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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시크 오케이 경제 스콜라하고 본편하고도 위치 다르죠 우와 내가 이 애들한테 스페 저도 뭐 나쁠 것 같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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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사라다니면서 오세요 오 다시 오셨다 개 사는거에요 개 사는거에요 여러분 개 사는거에요 흐흐흐흐흐흐 뭐니요? 저로 둔거 같진 않은데? 예 예 프롬님이 그런 일들이 아닌데 구조상 구조상 4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4개가 아니더라구 아 칼이 짧아 한 번만 눌러야돼 한 번만 왜요? 나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두번을 누르면서 스테미나 날려먹는거에요 한 대 더 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욕심때문에 그놈이 아무래도 그것 때문이겠죠 자 차관창고 와보도 이렇게 너희들의 검은 날개 닿지 않는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건들고 오메오메오메오메 자 다시 아 여기까지 안다닌다는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이라고요 하 오케이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남았어 네 지금 그렇네요 그렇게 가볼게요 그렇게 가볼게요 아 아까 초코 사라다니면 보고 가셨나 그 고양이 잡는거 아 고양이네 호랑이 보기 전에 가셨나 모르겠네요 네 결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어우 말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아 또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나쁜놈 아 욕할 꺼냈어 방금 오 고다 고다형 방금 보셨어요? 고다형이 찌르기를 막아줬어 아니 쌍 아닙니다 읎 오 오 오 오 오 좋아좋아좋아 어 잠깐만잠깐만 송진이는 발라야되겠어 고다양 고다양 내가 치료해줄게 고다양은 죽으면 안돼 어허 캔젤릭스님 어서오세요 어허 캔젤릭스님 어서오세요 아 죽을 것 같다 아 저게 컸어 안녕하세요 저기서 놀랬다 오른쪽으로 구른 뒤에 파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셈이죠 누적 소울이 생각보다 많아졌더라구요 아 그래도 고다양 님이 있으니까 좀 낫다 뿅짝뿅짝님 어서오세요 예 같이 날을 셌어요 지금 하 7시간 걸렸어요 아까 초코사라다 님 계산해보니까 7시간 만에 아까 그거 호랑이 잡고 여기 이제 마사도 계속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 진짜 호랑이에서 7시간 걸릴지 몰랐다 아 호랑이에서 7시간 걸릴지 몰랐다 그니까 쌍박자도 있다고 하던데 몇 개 더 있긴 하나봐요 이제 그 들으면 이제 블루도본 가는거죠 아이고 저 때문에 어떡하지 일단 죄송합니다 아 아 내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제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이렇게까지 안 오래 걸렸을텐데 호랑이 잡으면 고집을 너무 부려가지고 음 예 아니 근데 오기가 붙어서 그렇죠 말했잖아요 하하하하 호랑이도 힘들었던거야 호랑이도 버티만큼 버텼지 호랑이도 버텨지 그 지치언어가지고 한 번 그냥 죽어준거 아닐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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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겠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 생각이거든요 네 쌍고양이는 이제 큰일 났죠 그것도 안 보이진 않죠 쌍고양이는 쌍고양이는 보여야 될텐데 고양이 두 마리 다 안 보이면 그건 어떻게 잡지? 아 진짜 그건 못해요 그건 못해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안 보이면 답이 안 나오는데 보여요? 음 키린이 뭐죠? 네 아 그래요? 그럼 보이겠네 얘들도 그 정도로 사악하진 않네요 크롬 소프트웨어가 그 정도로 사악하진 않았어요 크롬 소프트웨어가 크롬 소프트웨어가 크롬 소프트웨어 이제 방귀한 물건이 크롬 소프트웨어 크롬 소비 크롬 소프트웨어 2시간짜리 얘들에게 모든 보스 잡는거 보통같아요 아까 안쪽을 피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걸 생각해서 가봐야겠다 아 지금가서 때리라는 얘긴가요? let's go 아 그래요? 의미가 없구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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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데미져 왜? 왜? 저거밖에 안돼 뭘 쓴거야 이거 안 돼 고다 형님 안 돼 와아 세뱅이나 마셨는데 하아 씨 내가 도움이 안됐구나 잠 먹으면 이제 죽일까 너무 도망다니는 것도 패턴을 계속 모르는 것 같은데 흠 그래요? 내고도가 생각보다 낮은가 보군요